그것을 바로잡을 생각하지는 않고 서민들한테 전가해서 내 국회당 중부당은 이게 우리 국민들은 하고 계신 거예요 턱없이 전부당을 하고 있는 데가 대비기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복지 재원이 부족하죠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독렬했던 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하지는 않고 세수결성, 복지재원 부족기 부분을 서민들한테 전가해서 내 국회당 그래서 드디어 13월에 세금폭가가 오고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는 법인세 신호세율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장 편해소게요 대기업들 사례위보금이 5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가 많은 법인세율로 각각 조세 갚는 제도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부당 중복지 이야기하죠 이 국민들은 중부당을 하고 있고 턱없이 전부당을 하고 있는 데가 대비기라는 겁니다 대비역을 중부당 수준으로만 끌어올리면 우리 복지를 중복지 수준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